오늘은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 5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리뷰했던 책인데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모두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좋은 책들은 몇 번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아침 5시의 기적을 함께 읽고 리뷰하면서 여러분들도 새해 뭔가 새로운 결심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제프 샌더스라는 분이고요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5AM 미라클 팟캐스트 운영자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아침 5시 왜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일단 아침 5시의 기적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침 5시의 기적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아침 식사 전에 하루의 주도권을 잡는 기적 같은 행동이다 이게 바로 아침 5시의 기적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아침 5시가 기적의 시간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침 5시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정말 아침 5시 일어나시면 저도 일어나는 사람인데 아무도 카톡도 안 하고요 아무도 말 걸지 않고 세상이 정말 고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바로 아침 5시라는 거죠 두 번째 아침 5시는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일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면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까지 경험한 적 없는 크나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맛본다는 겁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그 일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거죠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루가 당연히 행복하고 오후 시간도 역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작은 성취, 작은 승리가 아침 5시 즉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에 일어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굉장히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아침 5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뚜렷한 목적 의식에 따라 생활하며 원대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아침 5시에 기적이 베푸는 무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딱 그것을 향해서 그 아침 시간에 쓰시게 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5시에 일어났을 때 내게 주어진 혜택, 이득,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열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열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놀라울 정도로 기운이 넘친다 두 번째 주칙적인 수면 습관이 생긴다 세 번째 몸무게가 줄어들고 건강해진다 네 번째 매일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한다 다섯 번째 일정을 지연하는 방해 요인을 떨쳐낼 힘을 키운다 여섯 번째 날마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춘다 일곱 번째 체력, 의지력, 참을성이 향상된다 여덟 번째 중요한 목표 달성에서 경이로운 진척이 이루어진다 아홉 번째 정신이 맑아져 창의력이 높아진다 열 번째 건강과 생산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 열 가지가 여러분들이 아침 5시에 일어났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매일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시, 2시 이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이때 일어나면요 아침을 먹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의 일이 다 끝납니다 중요한 일들은 아침 시간 이제는 다 끝나요 아침을 먹고 나서부터는 조금 여유롭게 내가 이제 남은 일들 하거나 내가 이제 뭐 다른 사람 만나거나 이런 일들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나머지 하루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이 책이 이제 아침 5시의 기적이니까 또 아침 5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침 5시에 꼭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침 5시는요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그 새벽을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해 뜨는 시간과 꼭 연관지어서 내가 일어난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정오에 즐길 수도 있고요 또 기적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딱 그 시간을 정하면 되는 거지 꼭 5시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얘기해요 아침 5시는 상징적인 시간이다 상징적인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자는 5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침 식사 전에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가 5시에 일어나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그 하루의 주도권을 잡고 그 하루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5시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아침 5시에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서 4가지 기초를 쌓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일과를 계획해서 글로 기록한다 두 번째 최대한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 건강한 습관을 주체적으로 실행해 옮긴다 세 번째 가장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네 번째 진행 단계를 평가하되 필요하며 수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아침 5시에 억지로 아 나 아침 5시에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책을 처음 읽으면 의욕이 막 샘솟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날 거야 이러면 분명히 하루 이틀은 하다가 분명히 그만두고 결국은 이 책의 저자 즉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쉽고 지속가능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아침 5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이 책을 처음만 읽고 혹은 겉으로 한번 쓱 읽고 내일부터 당장 억지로 5시에 일어나려고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일어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신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원망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처음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났던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늦게 나왔고 얼마나 늦게 일어났냐 7시에 집을 나서야 되는데 6시 30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이 헐레벌떡 급하고 조급했겠어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굉장히 정신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더라도 뭔가 생산적이고 자신의 꿈을 위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를 그냥 술술 투면서 아침의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더라도 시간을 허투루 보낸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아침 시간을 내 걸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편안함은 위대한 포부의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잠재력과 자신이 가진 위대한 포부 사이에서 이 거리의 간극을 좁히고자 본인은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노력하다가 깨달음이 옵니다 무슨 깨달음이냐 몇 년이 지나자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조깅을 하는 것처럼 매일 실천하는 단순한 습관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 원동력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기라든지 매일 아침 얼마 동안 뛰는 거라든지 이런 아주 단순한 매일 실천하는 그 습관이 결국에는 내 목표를 이뤄내주는 원동력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위대한 포부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편안함, 안락함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도 실제로 자신을 편안하게 쉴 장소를 계속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포부라는 것은 결국 어제보다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면서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능 대신 본능적인 욕망에 굴벅하지 말고 올바른 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포부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합니다 올바른 길 가는 건 대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대신 샐러드를 주문한다 술을 마시는 대신 물을 마신다 돈을 빌리는 대신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다 밤늦도록 끼어있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 대화를 피하는 대신 흥미로운 대화를 유도한다 이런 것들 되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려운 그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아침 그 기상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일을 단순하게 본다든가 쉽게 봐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침 기상을 느슨한 마음 자세로 도전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해요 의미 있는 변화를 원한다면 그의 상응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꼭 다터식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습관이 여러분에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 5시에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침 5시는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7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간은 4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간은 5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에 얼마이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규제적인 습관을 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자신의 경우 5시가 좋았는데 5시가 좋았던 이유는 5시에 일어나서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루에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 할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의 기적 오늘부터 제가 쭉 리뷰를 해드릴 텐데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는 7단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은요 제프 샌더스라는 분이 썼고요 자기개발 전문가면서 5AM 미라클 팟캐스트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침형 인간이라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는 7단계 방법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하는 효과적인 7단계 방법을 이 책의 저자가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내면에 사는 플랜더스를 받아들인다 진정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아침형 인간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내면의 플랜더스를 받아들이고 플랜더스가 하라는 대로 할 때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플랜더스 저도 처음 들어봐서 뭔지 찾아봤더니 심슨 가족 캐릭터더라고요 괴짜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깨끗하게 살기, 꼭꼭 씹어먹기, 매일 교회 가기를 아주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 플랜더스처럼 여러분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아침형 인간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려는 그 열정이나 소망도 없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난다 이것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아침 5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른 기상이 주는 혜택을 무시하면서 늦잠을 잘 구실을 계속 찾게 되고 그 결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을 본받고 맹신하라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싶다,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러면 아침형 인간을 찾아서 그를 본받고 그들이 하는 행동 패턴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고 철저하게 벗겨서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북이처럼 훈련한다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오히려 처음 한 번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지만 돈을 빌리는 건 쉽죠 당장 밤을 세워서 큰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독 가능하지 않죠 이런 단기적인 선택들은 그 순간에만 효과적일 뿐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남기게 됩니다 전부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거의 소용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는 자세히 나누고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막 의욕이 넘쳐서 빡 이래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카페인 중독을 치료한다 이른 아침 일정으로 변화를 시도하려면 일시적으로 매일 섭취하는 카페인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카페인 양을 줄이라는 거예요 아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후가 되면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섭취하던 카페인의 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밤늦게 하는 일과를 조절한다 심야 습관을 살펴보고 좀 더 일찍 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난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그건 지속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밤늦게 하던 일들을 이른 아침으로 당길 수는 없는지 이른 아침에 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해놓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잔다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저녁에 일찍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가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하는 규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8시가 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든 모두 그만두고 잠잘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내 수면 시간을 11시, 12시에 자는데 아침에 5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1시, 12시에 자던 사람이 9시, 10시에 자서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즉,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면 시간을 이동하라는 거죠 일곱 번째, 일어나서 긍정적인 일을 한다 변화를 시도하며 생긴 15분을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래서 생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물론 어떤 일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보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면 여기서 말한 7단계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면 대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내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10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하루를 이기고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10가지가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루의 시작을 계획하면 순조롭다는 거예요 하루 딱 15분만 먼저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그날 하루를 지배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늦게 일어난 사람은 1분이라도 더 이불 속에서 자려고 빈둥대고 민기적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헐레벌떡 시간 지나서 다급하게 아침을 시작하죠 쫓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5분만 일찍 일어나셔도 내 삶의 내 하루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주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완벽한 고요를 만끽한다 이른 아침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가족이 아무도 깨지 않을 새벽 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좋다는 거예요 아침 시간 다 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지 않고요 누가 나보고 만나자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독서, 명상, 기도, 요가 조용한 활동이면 뭐든지 좋습니다 아침 시간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더 잘 자고 더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알람이 울릴 때 규칙적으로 일어나려면 정해놓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필요한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수면의 질에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규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일어나려면 규칙적으로 자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자는 게 안 되는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수면이 좀 부족한다든지 잠을 좀 쾌적하게 못 잔다 이러면 일단은 그 시간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한다 과거에 이 책의 저자는요 아침에 단정치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에 까치집 생기고요 눈에 눈꼽 막 끼고요 근데 지금은 활기차게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난 습관 그 책의 그 선택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시게 되면은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집중력이 향상된다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집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건요 여러분 앞에 빛나는 기회가 펼쳐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새벽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과 방해가 없습니다 소음과 방해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나아있다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정신이 맑아지고 창의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은 뭔가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고 의지력이 많을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밤늦게 중요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는 이미 지쳐있어요 집중도 잘 안됩니다 의지력도 다 고갈됐어요 의지력도 여러분들 고갈되는 거 아시죠? 그것도 에너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일을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 하는 게 좋을까요? 쌩쌩할 때 의지력이 충만할 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집중력도 높아지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뇌가 지치면요 명료하게 생각하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 정신이 맑아지고 창의성이 충만한 이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면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일곱 번째 더욱 매력 있고 건강한 신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아침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건강관리라는 거예요 이 아침 시간은요 자신을 관리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아침 식단과 운동에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 나날이 생산성이 높아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생산성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잔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하루를 쫓기면서 시작하는 사람과 하루를 여유롭게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루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일까요? 당연히 허겁지겁 쫓기는 사람보다는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겠죠 아침을 계획적으로 시작할 경우에 하루를 계획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위대한 포부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닿아간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기회의 문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누리지 못한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서 그 시간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포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 시간이다 마지막 열 번째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슈츠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애플의 팀쿠 모두 아침이랑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성공의 여정 함께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일정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정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과 공통점이 하나 늘어나게 되고요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여 인간으로 거듭나는 실상의 방법과 아침여 인간이 되면 좋은 10가지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고용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침 5시에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뭐 계속 아침 일찍 일어나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좋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했다면 도대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확보된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제프 샌더스라는 분이고요 자기개발 전문가면서 5AM 미라클 팟캐스트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었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7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5시에 일어나게 됐어요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대체 뭘 해야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침 5시 설계도입니다 이 아침 5시 설계도를 잘 짜놓으면요 이것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100%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원대한 폭우를 성취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몇 년이 흘렀을 때 이 책의 저자가 최고의 아이디어, 전략,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해서 공식을 도출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침 5시 설계도입니다 이 아침 5시 설계도는요 그 아침 시간에 생산성을 높이고 평생에 걸쳐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7단계로 구성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7단계로 쭉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삶 원하는 것들은 모두 되실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이 피라미드를 보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를 보시면 되는데 제일 아래칸에 1단계가 있고요 제일 1단계에 7단계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이제 1부터 3단계까지 원대한 인생목표, 분기별 계획표, 고정습관 이 3단계를 먼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4, 5, 6, 7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원대한 인생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최고의 인생이나 성공한 인생에는 확실한 결말이 있습니다 원대한 인생목표라는 말에는 영혼에 감동을 주는 목표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최고 버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겁니까 이때 구체적으로 소득, 사는 곳, 친구들, 성취감, 열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5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원대한 인생목표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늘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늘 마음속으로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가지 바쁘다는 이유를 하지 못했던 것들 두 번째 마무리한 뒤 크게 보람을 느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하고 나니까 이거 정말 잘했다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이 무엇인지 세 번째 당신이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룬 업적 중 본보기로 삼고 싶은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혹은 언론상에서 보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룬 업적 중에서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네 번째 당신이 세운 개인별 맞춤 계획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개인별 맞춤 계획을 고려할 때 걱정하는 부분과 흥분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예전에 시도한 적은 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일곱 번째 시간, 돈, 체력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던져보면서 답을 하나하나 적어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 무엇이든 소원을 하나 이뤄준다고 하면 무슨 소원을 빌겠는가 아홉 번째 실력을 한 단계 높였을 때 못 견디게 좋아서 만약 기쁘기만 한 일은 무엇인가 열 번째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중 목록에 넣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의 원대한 인생 목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다음은 2단계 분기별 계획표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단계 분기별 계획표 지금 중요한 목표가 단지 하나뿐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질까요? 인생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그 목표가 10개, 100개라면 어떨까요? 이 책의 저자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단순함이 이긴다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기별 계획표는요 12주를 1년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에 12주 1년은 52주가 아니라 12주다 3개월, 90일, 1분기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분기를 1년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1분기만의 목표를 마치 연간 목표 세우듯이 세우라는 거죠 그럼 자신만의 분기별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분기별 일정을 정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꼭 이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맡게끔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5시 기절 다 읽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좋고요 다음 분기부터 하셔도 좋아요 시점은 여러분들이 정한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일단은 1, 4, 7, 10월이 좋더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캘린더를 비운다 현재 캘린더에 저장한 내용을 모조리 지우고 원대한 인생 목표를 거기에 담으십시오 잣다한 것들, 덜 중요한 것들 긴급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캘린더에 빼곡하게 서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진짜 중요한 것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캘린더를 비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대한 인생 목표는 두세 가지만 선택한다 집중해야 할 목표를 단순화 시키고 줄이라는 거죠 네 번째, 미래에 이룰 목표를 역순으로 계획해 다음 행동 전략을 정한다 여러분들이 그 90일 후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로부터 이 목표를 90일 후에 1분기 후에 달성하려면 내가 60일까지는 뭘 해야 되지? 30일까지는 뭘 해야 되지? 15일까지는 뭘 해야 되지? 7일까지는 뭘 해야 되지? 내일은 뭘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역순에서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목표 노트를 만든다 현재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든 당장 분기별 개입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노트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에게 쓰기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음 할 일을 캘린더 또는 일정관리 도구에 입력한다 일곱 번째, 매주 매 분기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여기까지 분기별 개입을 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단계죠 고정 습관 고정 습관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정 습관은요 이미 몸에 뵌 습관을 얘기합니다 인생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집중하거나 마라톤을 몇 번 연습하는 건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노력과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목표를 잊을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고정 습관인 거죠 아침 5시 설계도와 함께 성공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고정 습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아침의 계획대로 일어나는 습관 아침의 계획대로 일어나서 순조롭게 아침 일과를 마치면 부수적인 습관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즉, 고정 습관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요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좋은 습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아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쓰면요 이미 하루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표를 작성하는 순간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은 내일 해도 되는지 무엇은 긴급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 분류가 되면서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루가 정돈되고 하루가 내 뜻대로 내가 주도권을 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습관을 잡으면요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부수적인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고정 습관 하나 못 박아두시면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둘째, 운동하는 습관 운동을 종교처럼 신성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번도 가지 않은 피트니스 비용을 아까워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운동은요 건강과 생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을 하더라도 건강해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러 다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은 항상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습관이 중요해지는 거죠 세 번째, 업무 시작 습관 업무 시작을 고정 습관으로 만들면 부수적으로 이메일 회신, 회의 참석, 큰 프로젝트 마무리 등 이런 부수적인 게 따라온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로는 좀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래서 1단계 원대한 인생 목표 구체화 시키시고요 2분기 거기에 맞춰서 분기별 계획을 짜시고요 3단계는 고정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4단계 이상적인 일과 5단계 생산성 전략 6단계 진행 상황 검토 7단계 아침 5시 전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1탄이고 내일 2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침 5시에 기적 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면 해야 하는 것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7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만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제프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자기 기업을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5AM 미라클 팟캐스트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볼 것은 이상적인 일과 생산성 전략 진행 상황 검토 아침 5시 전문가 이 4가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입니다 이상적인 아침 설계하기 우리는 1단계에서 인생 목표를 설정한 뒤 2단계에서 현재 분기의 열중에 진행할 몇 개의 목표를 추려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고정 습관을 파악했죠 1,2,3단계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습관을 이용해서 이상적인 평일 일과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습관 의식 일과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습관란 건 뭘까요? 습관은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되풀이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일단 습관이 되면 바꾸기가 어려워지죠 의식은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 일련의 행동이 됩니다 종교의식 결혼식 장례식 뭐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의식은 정해진 프로그램처럼 규칙적으로 따르는 연속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일과는 언제든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며 감정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히 아시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상적인 아침 일과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그림 즉 이상적인 일주일부터 명확히 윤곽을 잡아야 합니다 이상적인 일주일은 한 주를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흠잡을 데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이상적인 일주일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 규칙적인 일정 일관성 있는 습관을 포함해서 일주일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계획했다면 최소한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이상적인 일주일을 만들 때는 먼저 큰 일정을 먼저 놓고 빈틈을 채워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부터 먼저 일주일에 쭉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중요하다 떨어지는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하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사이에 틈새 시간에 채워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일주일 계획을 잘 세워두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인 하루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5단계 생산성 전략입니다 이 생산성 전략은요 가장 중요한 생산성 전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리 집중 균형 이 세 가지인데요 전략 하나 일단 정리하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은 관리하는 방식을 최소화만 남겨두고 모두 정리하셔야 합니다 복잡하게 뭐 여기저기 있는 것 다 간단하고 간편하게 아주 정말 심플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만드시는게 핵심입니다 전략 둘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집중하기 정해진 시간을 일정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잡념 없이 혼자 있을 시간을 내셔야 돼요 한 가지 업무를 한 번에 그러니까 동시에 멀티태스킹 하는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 한 가지 집중할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거지 여러분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먼저 자기 자신과 한 약속들이 있죠 내가 지켜야 될 약속들이죠 타인과의 그 관계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한 약속들 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것들을 먼저 이상적인 평일에 딱 넣는 거죠 월요일 7시에는 이걸 하자 뭐 수요일 5시에는 이걸 하자 이런 식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 그것들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와 약속을 뭐 5시 수요일날 어때 했을 때 아 나 그때 뭐 딴 거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거절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최우선시하고 그 중요한 것들을 먼저 배치를 쭉 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루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라는 겁니다 전략 셋 이퀄리브리엄 제로 이퀄리브리엄 제로는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받은 메일함 제로 프로젝트 관리 제로 사무실 책상 제로 집안일 제로 이 개념을 실행하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그 끝을 정할 수 있고 또 다음날 시작할 때 여기저기 막 지저분하고 뭐 하다만 작업이 남아있고 책상 어질러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굉장히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벌써 기분이 나쁘고 뭐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이퀄리브리엄 제로를 실천하시면은 일단 하루에 마감을 할 때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받은 메일함 다 정리하고 사무실 책상 다 정리하고 집안일 싹 해놓고 그리고 다음날 그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또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네 여섯번째 여섯번째 6단계 진행사항 검토입니다 이 진행사항 검토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하루를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요 아침 5시의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검토하고요 또 주간 단위로도 검토하고 월간 단위로도 검토하고 분기별로도 검토하고 연간 단위로도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맞췄는지 이번 주를 내가 목표대로 잘 살았는지 이번 달 목표한 것을 다 이뤘는지 이번 분기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번 연도 내가 잘 목표했던 것을 다 이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사항들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7단계 아침 5시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전문가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아마추어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아침 5시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을 목표로 하는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침 5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정해놓은 기상시간이 일어나고요 꼭 5시가 아니어도 된다고 제가 첫 번째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또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깊이 잃고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팁을 또 드리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면 다 이뤄집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공 역시 다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영상이 이어서 아침 5시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해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알려준 그 7단계를 한번 쭉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 달만 해도 벌써 삶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면은 남들이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5시에 기적은요 결과적으로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그 3단계가 무엇이냐 1단계 계획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가지 뭐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는 거죠 2단계는 이제 실행입니다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둔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는 거죠 그 마지막 3단계는 이제 검토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다음주에 할 일들을 또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 3단계를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 이 1단계 계획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오늘 할 일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면 생각나지 못해서 못 쓴 경우는 있는데 정말 그 일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어 나는 뭐 몇 가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굳이 수첩에 안 써도 되는데 굳이 뭐 다이어리 안 써도 되는데 이러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건데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뭐 하는 일이 단순하고 단조롭고 몇 가지 없더라도 이 오늘 내가 할 투드리스트 절 중에 그것을 쓰고 안 쓰고는 하루에 그 능률 차이가 너무나 높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 세우는 거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첩이나 다이어리에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는 당연히 그 계획대로 써놓은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 검토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지난간 과거는 잘 반성하지 않는 편이라서 미래에 대한 계획 다음 주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인데 뭐 이 책의 저자는 지난주에 한 것을 돌아보고 다음 주에 할 일도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기적을 이루고 싶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나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하실텐데 그럼 우리 서로 네 가지 약속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약속은 뭐냐 첫 번째 매일 일과를 계획해서 글로 기록한다 두 번째 최대한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 건강한 습관을 규칙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세 번째 가장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네 번째 진행 단계를 파악하되 필요함을 수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네 가지를 저와 함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아침 5시에 저자가 책에다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약속하고 우리가 한번 아침 5시에 기적을 위해서 실천 실행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특히 첫 번째 매일 일과를 계획해서 글로 기록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써도 벌써 내가 할 일이 싹 눈에 보이고 이것들 빨리 쓰는 걸 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할 것들을 한번 쭉 써보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시면 당연히 6개월 뒤 1년 뒤 3년 뒤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결코 쉬운 약속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목표를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한결같은 희생정신 또 뭐 필요한 조언에 다가가는 용이한 접근성 그리고 초인적인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 불구하고 이거 해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치 있는 목표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이야말로 최고의 성공이며 이것들이 결국 이 책의 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일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말은 쉬워 보이지만 매일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또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뜻하지 않게 늦게 잘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고 대단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계획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퍼즐 조각 중 하나라는 거죠 이것을 맞춰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5시에 기적을 이루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시는 행동 여러분들 자신은 물론 여러분을 몇 년 후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시작하는 아침 5시에 기적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새해도 맞이하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새해를 멋지게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리뷰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촬영하고요 편집을 하고 올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밤늦게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아침 일찍 못 일어나는다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저자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저자분들 중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원래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던 사람이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제가 만난 단 한 명도 나는 원래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저녁듣게 자다가 어떤 필요한 계기 대부분은 이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되겠다는 그 절박감 약간 내 삶이 이대로 돼서 안된다는 그런 위기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다 보니까 아침 시간을 찾게 되는 거고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뭐 책 읽고 명성하고 글 쓰고 하셔가지고 책의 저자가 되기도 하구요 또 자신의 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없다 나는 뭐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애초에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 제가 이번에 해드린 리뷰를 기기 위해서 꼭 다섯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섯시도 좋고 여섯시도 좋고 뭐 네시도 좋고 일곱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계획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꼭 어 한번 도전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아침 다섯시의 기적은 모두 리뷰가 마쳤구요 어 저는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